안녕하세요 신의한수의 우동균입니다 민주노총 정말 우리 사회에서 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그런 세력인데요 지난번에는 국회에서 담장을 뜯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더니 이번엔 또 경찰들을 폭행했다고 해가지고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소식 우리 박창훈 정치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노총이 정말 사고뭉치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데요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불법 시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우롱한 민주노총이 또다시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 소속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소속 노조원 천여 명이 어제였죠 22일 오후에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두 회사의 합병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집회가 끝나갈 즈음에 일부 노조원들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 서울사무소 내부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두 명이 치아가 부러지고요 손목이 골절되는 분도 있고 약 10여 명의 경찰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진입을 시도하는 약 20여 분간 거의 무법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자료화면으로 어제 있었던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화면 보시죠 네 여기 보시죠 지금 멱살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관의 멱살을 그 다음 사진은 이 경찰 방패를 뺏어서 여기 보면 이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지가 경찰인 줄 알았네요 네 지금 안경을 맞아서 이렇게 안경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폴리스 라인을 뜯고 밀고 들어가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경찰관을 밀치는 행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방패를 뺏기 위해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목격이 됐습니다 또한 경찰 방패를 뺏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절도죄로 봐야 되나요 무법천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안쪽에 가운데 뒤쪽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경찰관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게 사진이 찍혔고요 여기도 이제 폴리스 라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또 이제 방패를 뺏으려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죠 폴리스 라인이라고 돼 있는 이 난관을 집어서 던질라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찰의 손은 아닌 것 같아요 왼쪽 밑에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을 좀 보였는데요 이제 이 분들에 대해서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12명이 지금 서울 성북경찰서, 마포경찰서, 구로경찰서 등으로 분산돼서 연행이 됐는데 이 간단한 조사만 끝나고 다 훈방 조치했다고 합니다 또 훈방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국가 공권력에 대한 이런 심각한 도전이 이게 참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4월 3일에 국회에서 민노총이 시위하다가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과 기자를 폭행했는데 그 사람들이 되게 웃긴 건 이 조사받은 경찰서 정문 앞에서 주먹을 진 채 팔을 치켜서 들고 자기들이 마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것도 확인이 됐고요 이들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월 27일이죠 자유한국당 전당대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정황도들이 드러나서 이 민주주의의 파괴를 위한 선봉대가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 자체는 지금 단순하게 국회 앞이나 일반 기업 이런 것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농성을 벌였고 대검찰청에서도 농성을 벌였죠 그리고 심지어 작년 11월이었습니다 노조원들이 회사 간부를 감금폭행하면서 12주의 중상을 입게 한 사건을 기록하실 텐데요 참 이런 걸 보면 이들이 노조원인지 조직폭력배인지 참 분간이 안 된 상황이고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민노총의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눈감아주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게 작년 11월에 있었던 회사 간부 폭행 사건에는 경찰에 여러 번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이 와서 가만히 그냥 보고 있었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경찰이 시위대에서 부상자라도 발생하면 소송당할 게 뻔하니까 차라리 무능한 경찰로 욕먹는 게 낫다 일선 경찰관이 시위대에 소송당하면 총리나 장관이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고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권 차원에서 너무 민노총의 과격 시위를 놔두는 게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경찰관들도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작년 10월에는 민노총 소속 시위대가 김천시 성질도 점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공무집행방해라든지 집시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전혀 경찰관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크게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법원에서 문재인 정권 들었어요 시위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관한 권한을 되게 폭넓게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난해 11월 20일에 대구지법에서 2018년 초 대구지금 청사를 불법 정거하고 농성을 벌인 민노총 조합원 10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부청사 앞에 설치된 불법 농성 천막을 철거하려는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불법 시위대에 대해서 진압을 하거나 제지를 할 경우에 유죄 판결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대법원에서는 2017년 3월에 2009년에 쌍용차 불법 농성 때 임변 소속 변호사가 경찰 호송차를 막고 체포된 노조원에 대한 접견 요청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관 유모 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경찰관은 자동퇴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모 씨는 지금 현재 경찰에서 퇴직한 상태입니다 옷에 벗었다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경찰들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백남기 씨 사망 사건 재판이 가장 변곡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당시 불법폭력 집회로 인해서 경찰관 76명이 다치고 경찰 버스가 43대가 파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 2017년 10월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은수 당시 서울경청청장과 신윤균 서울청 기동단장 그리고 물대포 살수요원 2명을 기소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기동단장과 살수요원 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끔찍한 거예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해라 이렇게 하면 둘 다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한 사람은 행했으니까 처벌을 받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로 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라고 권고했고 경찰은 또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위 진압 도중에 경찰이 피해를 보더라도 시위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자제하라는 권고도 수용하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이 무리하게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정상적인 집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때문에 예를 들면 불법 정거하는 기업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건물주나 시설관리자가 퇴거를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내기 전에는 경찰이 진압도 안 하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민노총에게 날개를 달아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조금 과도한 행동을 하더라도 전혀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민주노총이 인지하는 순간부터는 점점 시위가 가격해지고 경찰관의 인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맞아요 앞서 우리 박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시 중에 그런 말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관이 왔는데 괜히 진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그게 시비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무능한 경찰로 취급받는 게 낫다 아무것도 안 한다 정말 공권력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해외 사례는 어떤가 이렇게 봤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 집회의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무한정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공중의 질서를 해치거나 피해를 줄 때는 가차없이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공권력이 힘을 발휘하는 가장 큰 이유로 경찰에게 많은 재량권을 주어주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더욱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경찰이 법정 시비가 붙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위 진압 도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사회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공권력에 손을 더 많이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다치거나 이럴 경우에는 민사상의 소송이 들어온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경찰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설사 지더라도 경찰에서 책임을 지지 경찰관 개인한테 책임을 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랑은 너무 상반된 결과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흔히 얘기하는 전문 대목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과격 시위대가 미국 가서는 아주 그냥 순한 양처럼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화염병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간혹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돌을 던진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가서는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럴 경우에 바로 테러로 간주해서 총기를 사용한다거나 강제 진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위대들이 가끔 가다가 미국에 가서 시위를 할 때 매우 순한 양이 된 이유는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불법 시위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아까 사진을 보니까 방패를 뺏고 폴리스라인을 들어올리고 그런 거 있었는데 미국에서 아까 화염병까지 얘기하셨는데 화염병까지 안 가도 방패에만 뺏는 시도에도 그것도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테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찰관들이 보통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간혹 가격 시위가 될 경우에는 바로 기마 경찰이 투입된다거나 아니면 중무장한 경찰이 방패와 경찰봉을 이용해서 바로 진압에 나서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런 과격 시위를 할 경우에 그 주변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이런 건물들에 피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 그런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시위를 해라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에게 피해를 줘도 냅둬라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책임 안 진다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경찰관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 시위를 했을 때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동조할 텐데 민주당이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일을 똑바로 안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때문에 애꿎은 경찰관들만 다치고 그리고 불법 시위를 인해서 일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 민주노총과 관련해서 좋은 치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따끔하게 지적해주는 취재 열심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노동조합은 말 그대로 노동자의 어떤 이익 그리고 복리후생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노총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이게 과연 노동자를 위한 일인가 어쩌면 그 노동조합이라는 그 단체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정치세력화하고 뭔가 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시도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경찰의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다는 게 여실히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담장을 뜯어도 경찰의 치아를 부러뜨리거나 아니면 골절을 일으켜도 품방조치되는 풀려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똑똑히 지켜보셔서 내년에 총선에서 반드시 이 직권세력들을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네,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동그랗게 올라오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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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